2021년 8월 19일 여행 15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주 예전에 한번 왔던 곳입니다 마이골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기는 하늘소 어? 코 끓는 소리.. 담배 냄새가 나지? 아니구나 담배 냄새가 나지? 잠시만요 더위에 담배 냄새가 나지? 영기.. 담배 냄새가 나지? 담배 냄새가 나지? 누구 있었나..? 누구 있었나..? 냄새가 엄청 진해.. 이게 뭐지? 뭐야..? 볼 펴시는 것처럼 이게 뭐지? 원래 있었나..? 뭐지? 신발이 있네.. 신발을 좀 쓸건데.. 잠깐만.. 담배 냄새가 나는데..? 뭐야..? 누가 있었나..? 누가 있었나..? 누가 있었나..? 분명히..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습니까?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자..말 좀 해주십시오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에요?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누구 있어요? 방금.. 누구 있는거 못봤어요 여러분들.. 사람 있어요.. 끌려간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슥 온거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고.. 올라갔지? 바보라니까.. 올라갔다니까.. 가볼게라.. 그냥.. 가서.. 모시고 나올게라.. 그리고 여기서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 할게라.. 이야기 하러가.. 이 옆집은.. 어르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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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야? 이거..이게 맞게 맞는데.. 뭐야..? 분명히 뭔가 손이.. 여러분들 저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니까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지? 소리소리가.. 소리소리.. 어르신! 어디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층 어딘가에 있어..잠깐만.. 4층 어딘가에 있어? 지하..? 귀신인가..? 방금 소리.. 귀신 소리.. 아..잠깐만.. 사람 지키신지.. 존나 헷갈리네 사람 줄어들지 못했거든 잠시만요! 당신 뭐야? 사람의 귀신이야! 당신 사람의 귀신이야! 나와! 나와! 당신.. 사람의 귀신이야! 사람의 귀신이야! 당신 사람이야, 귀신이야! 당신 나와라 했어! 나와!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그냥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봐! 한번 싸우게! 당신 어딨어? 어딨어? 어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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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가..? 나는 솔직히 못봤습니다 하지만 뭐가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사람 같긴 해요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나와 보세요 잠깐이면.. 뭔 음악소리는.. 잠깐이면.. 뭔 음악소리는.. 어떤 그 Lyn... 자... 지금 어디 가시죠!! 허리가 따뜻하게 칭лам..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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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뭔 소리야? 그만하세요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아까쯤에 제가 느낀것이 분명히.. 뭐 다른.. 왕경이 잠깐만요.. 발..? 발..? 뭔 발..? 미쳐.. 발..? 내.. 내 발 아니야? 타이어 굴러갈 때 왼쪽 11시방향 검은색 발 같은 모양 비쳐짐?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발은 못 봤어 네 발은 못 봤어 네 솔직히 말할게 발은 못 봤어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전 못 봤어 네네.. 네.. 저게 잘 안 좋아해.. 저게 잘 안 좋아해..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